0364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성미생물입니다. 대성미생물은 동산은 1968년 5월에 설립하여 동물용 의약품 생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2000년 3월 코스닥 시장의 상장함 동산은 지난 50여 년간 양질의 동물용 의약품만을 생산해오며 대한민국 축산업 발전에 공헌해온 동물용 의약품 전문기업임 동산은 아시아, 유럽 등 5여 개국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수출 확대를 위해 여러 국가와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물용 의약품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50년간 축적된 제조기술 및 kbgmp 시설을 통해 백신과 항생제, 항균제 등 150여 종의 동물의약품을 생산하고 있음. 대시 국내 200여 개 대리점을 통해 전국의 동물용 의약품을 유통하는 한편 파키스탄, 페트남, 러시아 등 총 6개국에 수출하고 있음. 대시 동물의약품 시장에서 동사의 주요 제품으로 대성 fmd 백신 및 대성 지속성 pps주, 대성 단열 피그백 등이 있으며 백신, 항생제 등 용도가 다양함. 대시 구제역 예방 백신, 돼지 열병 및 돼지 단독 예방 백신 등 동물용 의약품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수출 비중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매출 증가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유형 자산 처분이익 증가로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순이익률은 상승 대시 가축 전염병 확대로 동물용 의약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를 통한 동물용 의약품 백신 계약 체결 및 해외 시장에서의 수요 물량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대성 미생물의 시가 총액은 41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대성 미생물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0위입니다. 대성 미생물의 상장 주식 수는 380만 주입니다. 대성 미생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대성 미생물의 퍼은 16.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2.3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2.9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9738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56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1.07배, 10,12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4번지억원, 22억원, 3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25번지억원, 15억원, 9억원입니다. 대성 미생물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69번지 23%이고 유보율은 1847.40%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8.65이며 전일 대비해서 40.08 더하기 1.6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8.94이며 전일 대비해서 6.59 더하기 0.90%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의 2023년 1월 2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780원보다 6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5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대성 미생물의 종가는 1840원이며 주가가 대성 미생물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성 미생물의 종가는 1840원이며 주가가 대성 미생물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3%입니다. 금일 대성 미생물은 거래량 9309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0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559주, 삼성에서 2031주, NH투자증권에서 161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231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81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520주, 미래의 세증권에서 2011주, 키움증권에서 916주, 삼성에서 7803주, 한국증권에서 41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2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공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대성 미생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주식하실 거래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기관으로 돌아온 모든 분들도 다를руш advise는 것입니다. 주식하실 거래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하실 거래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이 различ한SS고, important지llo Land이 있습니다. 주식하실 거래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로 이용해 제품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주식하실 거래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당 부족합니다. 주식하실 거래원은 각각 다른 사람들도 좀 더 자고, 성인이들, 기관에 들어간 곳으로 올라가 1610주시가 정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